한국체육대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체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하성이라고 합니다 전주훈련 갔다가 바로 시합 뛰는 거여서 몸에 힘이 좀 들었는데 그래도 금메달 따가지고 많이 기쁜 것 같습니다 잘 된 점은 체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고 안 되는 점은 보면서 해야 되는 복싱인데 전 또 체력으로만 하는 거 같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냥 복싱인 거 같아요 몸이 힘들 때 제가 좋아하는 형들 선배들 영상 보거나 그러면서 동기부를 받는 거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한국체육대학교 4년 다니고 그 다음에 실업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잘 괜찮아요 이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Barrack!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같아요 하나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